오늘도 바빠 보이는 기획일 팀 팀원들 모두가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김다연씨 김다연씨는 어째서인지 한가해 보이는데 김다연씨의 오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농땡이를 피우는 김다연씨 팀원들은 죽어나가는데도 혼자 살만한 듯하다 질겟다 혜연씨 이런.. 돈이 없잖아 어떡하지 schon 자고싶은데 아 이거는 그만 쓰여야 되는데 아 근데 방송은 자고싶고 아 그냥 한번 더 쓸까? 아니지 복화가 어차피 내꺼 아니야? 내가 이런걸 왜 고민해야되지? 그냥 쓰지 뭐 이런식으로 법인카드를 쓴게 한두번이 아닌 듯하다 방송을 사는 내가 더 편해지고 내가 더 편해지면 업무능력이 올라가니까 아 그치 내가 이걸 사는건 아주아주 합당하단 말이야 에잇 음흥 어흥 피곤하다 아앗 мн commer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